오늘 첫 번째로 볼 종목은 러브수기님이 보내주신 효성 TNC입니다. 52만원에 진입을 하셔서 10% 보유 비중 들고 계신데요. 주가가 계속 내려가다가 이제 조금씩 움직이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가격과 목표가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효성 TNC 주가 차트 보면 52만원이면 그때 당시에는 뭔가 들어가 봄직한 그런 구간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저 같아도 저때는 뭔가 들어가면 오를 것 같다는 생각을 충분히 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손실이 꽤 많이 나셨잖아요. 그래서 추가 매수는 어디에서 하면 좋을지 이거 추가 매수 가격 구간과 함께 목표가도 함께 설정해주세요. 현재 추가 매수 10% 정도 하시면 52만원과 36만원이니까 16만원, 8만원, 44만원 정도가 평균 단가가 됩니다. 지금 10%를 더 사게 되면 그럼 여기가 평균 단가니까.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당연히 이 정도는 오를 수는 있겠죠. 그래서 물타일을 내면 기본적으로 반에 반타작 그때 하면 됩니다. 이게 주식이 투자 상품이 생각보다 얼마나 투자 저가이나 저점인지 살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산수만 할 수 있어도 됩니다. 아무것도 말해도 돼요.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주식도 마찬가지로 큰 상승하는 주식들 버벌이 와가지고 주가가 난리나게 오르고 부동산도 난리나게 올라요. 그러면 이제 고가만 알면 돼요. 고가만 알면 어디에서 내가 진입을 하기 시작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이게 가격에 대한 논리는 목표가, 지지선, 손질가 이런 게 나오는 게 가격에 대한 것만 알아도 되는데 사람들이 욕심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잘 못 맞추는 거예요. 제가 2020년도 그렇게 많이 말씀드렸는데 20년 전 코로나가 왔잖아요. 20년 하반기에는 바이오주는 열배시 언론 주식은 빨리 팔고 다시는 건드리지 말아라. 앞으로 평생 주식하면서 이 20년도, 21년도 바이오주 고가는 돌파를 못한다. 사이클, 10년 이상의 사이클은 원래 2018년도 끝났는데 코로나 때 한 번 더 살았 거예요. 그리고 중소형주들이 2020년, 21년도 고점을 찍었던 실적이 받쳐주지 않는 기업들은 전부 다 거기가 내가 평생 그 고가를 회복하지 못한다. 그러면 주식을 투자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주식도 그렇고요. 대다수가 다 그렇습니다. 미국의 메타버스의 최고지 로블록스, 엔비디도 마찬가지고 4차 산업 최대 수의 GPU 같으면 이런 것도 고점 대비해서 반타작이 아니라 60%는 기본적으로 빠집니다. 그러면 가상화폐도 고점 대비해서 사상 고점 대비해서 60, 70% 당연히 빠지는 거고요. 엔비디아의 세계 1등의 그런 것도 다 빠졌어요. 로블록스 7, 80% 빠지고 다 빠졌죠. 그러면 이런 주식도 마찬가지죠. 그때 당시에 코로나가 와가지고 세상의 물가가 80년도 초반부터 지금 가장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고운 물가 이런 시대가 잘 안 오는 거예요. 만약에 정상화되면 코로나가 없어지고 하면 그러면 이런 주식도 마찬가지고 대다수가 그 고점에서 한 70% 빠져요. 60, 70% 그럼 60% 빠지면 96만 60% 빠지면 한 35만까지 내려오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런데 96만 원에 반타작이면 47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52만 원 30% 빠져서 샀으면 한 70만 원대 샀다면 이거 반등할 게 다 이제 샀으면 반타작 났으니까 50만 원대 샀으니까 짜게 산 게 아니네요. 30% 빠지면 그 다음에 빠지면 고점 대비해서 60%대 빠지기 때문에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럼 65% 정도 빠지면 35%인가 상구 그럼 한 30만 원 이하 와서 사야 되는 겁니다. 그럼 30만 원 이하 와서 사는 거예요. 이게 반에 반타작 되는 거죠. 그럼 96만 원에 47만 원 사실 23만 원 23만 원에 사면 돼요. 23만 원, 25만 원 그럼 여기가 최저가 25만 원인 것 같잖아요. 그럼 이 계산만 해도 26만 원, 25만 원 왔으니까 아, 60%대 빠지면 한 30 그러면 한 35% 그러면 계산하면 되잖아요. 100만 원에 35만 원이면 35만 원이잖아요. 35만 원 이하 해서 그때부터 새가 시작하면 여기서부터 그러면 여기서 물 타야 되는 거죠. 37만 원 이하부터 계속 이 하늘 월봉 기준으로 깨졌을 때 바닥이 깨졌을 때 이때부터 물 타든지 아니면 매수를 진행하면 돼요. 이것은 나일론 원사라든지 타이어 보강제라든지 이런 거니까 이때는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면서 공급 부족해서 이쪽이 없어서 못 팔 정도였잖아요. 그러니까 판매가격이 많이 올라가니까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 판매가격이 훨씬 더 올라가니까 엄청난 이익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가 없어지고 있잖아요. 봉쇄가 완화해 거의 정상화되고 있으면 당연히 판매가격도 내려오고 공급이 더 늘어나니까 판매가격이 내려오겠죠. 그럼 마진 축소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정상화되면 공급이 정상화된다면 판매가 계속 좋아야 되는데 정상화되는데 이쪽은 섬유 쪽이면 타이어 코드에서 섬유를 하면 성장이 크지 않잖아요. 즉, 경기가 침척 온다면 마진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 이런 가격이 못 갔지 않겠지. 그런데 왜 이렇게 올라갔냐면 터키 공장 정설도 있고 여러 가지 외형이 커졌기 때문에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럼 지금 적정 주가는 이렇게 외형이 커진 상태에서 지금 1조 5천억 정도 되니까 보면 컨센서에서 보시면 이익이 이제 한 영업이익이 이 정도는 앞으로 줄어들고 급격히 줄어들 거로 보입니다. 저는 영업이익에 지금 이것도 다 털릴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과거에 보면 이제 여기 5조 때 6조의 때 매출이 늘었는데 이제 매출이 8조 왔으니까 매출은 늘어났습니다. 한 30% 늘어났으니까 이익의 30% 정도가 늘면 되죠. 그러면 4, 3, 4, 30 한 5조 정도 나오겠죠. 5조. 5조 정도 영업이익이 나오고 영업이익도 4조, 5조 정도 이렇게 나오면 지금 시가총액이 15조니까 지금 뭐 한 3배, 4배밖에 안 되죠. 그러면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어요. 그럼 어디까지 한 50만 원 정도까지는 적정 외형이 성장됐기 때문에 적정 가격은 52만 원까지 목표가 볼 수 있어요. 보니까 딱 지금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본인이 사신 가격이네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장은 무조건 사면 그 고점만 올라갔다가 반타장 내서 내려오고 사든지 많이 올라갈 때 여기서 사지 않고 내려왔을 때 사면 전부 다 물려요. 그게 손절 가격입니다. 사면 안 되는 가격이에요. 물리면 70만 원 물려든지 아니면 30만 원 사든지 해야 되는 거죠. 어중하여 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바로 목표가 52만 원 나오는 그겁니다. 그러면 지금 46만 원, 52만 원이면 한 50만 원 내면 30% 정도 3, 40% 수익이죠. 그런데 이것은 경기와 집착제 연관이 있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라가면 쉽게 가지 못할 걸 봅니다. 그래서 저는 목표가를 42, 3만 원 정도 드리겠습니다. 43만 원 드릴 테니까 그러면 물 타더라도 43만 원 정도 이하로 맞추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유입니다. 현재는 추가 매수 가능하고요. 45만 원 명이